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눈쟁이 님도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아까... 김양일? 어... 없구나? 거기... 티어리스... 네, 네. 두려움 없는 얘가 그거예요. 위도우예요. 아, 나 위도우. 예, 예. 몽도우 나올 거예요. 위도우만 해요? 어... 위도우랑 테레... 마는 아닌데, 위도우도 되게 많이 하네요. 위도우랑 테레랑 솔져. 음... 4팽? 겐지 뽑아도 나옵니다. 근데 팬꺼 드려야 되나? 제가 루시오 할게요. 음... 겐지 뽑아도 되지 않나? 4팽? 아, 위도우라서... 문재인님 피카즈가 제가 남는 거 할게요. 맨 마지막에 피카즈. 아, 위도우 나오면 쟤나 타긴 그런데. 겐지 겐지. 오케이. 네... 굉장히 좋은 핀인 것 같은데. 라타 뽑을까요? 내가 머리 날아갈 것 같아. 불안해. 오케이. 그러면 제가 호우할게요. 네. 아나 할게요. 오케이. 요렇게 합시다 한 번. 수비자 금액. 완전 이기는 게임. 그러니까. 전 시즌에 원체는 100시간 찍었는데도 마스터 있는 거 보면. 자기 손가락 실력은 딱 거기에요. 마스터에요. 근데. 갑자기 이번 시즌 오고. 금화를 올라와서 유지를 계속 한다는 거는. 저건 손가락 실력이 향상된 게 아니고. 손가락에 프로그램도 한 거예요. 아무리 이번 배치가. 이번 점척을 후했어도. 마스터 초입대가. 금화 초입대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후하진 않거든요. 위도 오른쪽이. 나이스. 나이스. 어우 opposed은 왼쪽으로 오는 거 있으면 말해줄게요. 트레이서 나왔어요. 트레이서. 위도 트레이로 바꿨어요. 트랩? 트랩 볼게요 제가 트랩 에피 와 미친 장전 해버렸어 우리 야차 죽었으니까 손에 힘은 저렇게 툭툭 끊어줘야 정상이에요 좌우로 움직이는걸 바로바로 엄청 빠르게 바로바로 엄청 빠르게 바로바로 따라가는거는 이미지를 엄청 강하게 켜둔거고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리며 아 미친 트랩 여기 트랩 아예 뒤로 와서 보네요 아 이거 일단 몰시 하세요 디바 꿀잠 에임이 밀려요 정상이에요 잘 따라가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에임 밀려요 정상이에요 반성이 생기는거는 거점에 애들 많은데 응 안돼 안돼 힐러 죽었어요 디바한테 죽었어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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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촤리스 킬레 재웠어 이거 빠져 빨리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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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나도 죽을거 같애 와 일단 한탄차이가 있네 트랩 왼쪽 펄스 빠졌구요 정면으로 들어와요 막아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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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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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인 반이에요 라인 반이에요 두반이 라인 반피 제피 심작에 라인 라인 심작에 라인 심작에 피 라인 심작에 피 틀했다 라인 불핀데요 라인 불핀데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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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네 심작에 피 피하게 가슴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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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지진 될거 같애 모피비나 파이눈 이거 채우는 의미가 없네 어 재운거는 좋은데 앞으로 안 나가도 됐을거 같애 기간 다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던거 하나몰아는 제안타 잘 못쓰겠어 여름을 4대 가슴밸려 차라리 시메트라 넣는게 더 나아요. 비는. 쟤한테보다. 그런 느낌이야. 확실히 시메트라가 훨씬 나은 느낌. 하나무라 비하할때 시메로 바꿀걸 그랬다. 시메는 안에 뭐 덩크도 좋고. 요즘 아나 시메가 하나무라 비는 거의 완막조합이라서. 되게 힘드네요. 뭘 해볼까? 아예 들어가는 조합이면 제나타 뽑고요. 아예 돌진 조합이면 제나타 루슈 제나타 해거. 겐트윈 해가지고. 아니면. 호그님이 트레이를 할 수 있으신가? 이렇게 하면 완전 그냥. 하나무라 에이 밀기는 좋죠 이 조합이. 네네 뭐 자기가. 영팔만. 하면. 웬만하면 밀 수 있는 조합이라서. 메이한테 처음 들어갈 때 잘리지만 않으면. 맞아요. 루슈 이속 딱 켜고 바로 들어가면. 웬만하면 잘릴 일이 없어서. 저만 안 잘리면 돼요. 다른 분들은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트레드나. 솔져. 메이 있다. 메이 벽 빠졌다. 벽 빠졌다. 벽 빠졌다. 벽 빠졌다. 벽 빠졌다. 메이 부조합. 라인 부조합. 송하나 부조합. 나이스. 이 조합이면. 웬만하면 돌려요. 하나로 라인을. 왜냐면 돌진조합은. 아나가 필요가 없는게. 부조합 맞고. 그냥 포커싱해서 바로 밀. 있는 조합이라서 아나로 유지력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쭉 들어가죠 저희 윈스턴 아직 합리하는데 조금 걸려요 상대 조합 솔져 트레이로 바뀌었고요 볼일 없어요 지금? 아냐 아냐 솔져가 트레이로 바뀌었고요 트레 내려왔어요 상대 트레 안 올라갔어요 다시 겐지님 돼요? 아아 빠질 수 있었는데 트레워킹 빠졌고요 아까 솔져 부조화 좀 해봤는데 QP 5에서 QP 됐네 아 겐지의 솔져가 아 진짜 이거 수만 막히면 어려울 텐데 이게? 이제 왜냐면 상대 공급기 잘 타임이라서 QP 5P 5에서 QP 됐네 트레 다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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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가자 가자 버튼 가자 겐지님 욕 올 수 있으신가? 네 아냐 아냐 도망가주세요 그냥 도망가 상대 이거 입구 쪽에 솔져 있어 입구 쪽에 솔져 우왁 입구 쪽에 솔져 있어 입구 쪽에 솔져 아 입살 너무 아깝게 이거 이러면 만일 못 들으면 조합 바꿔야 돼 아냐 이거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격도 뺐다 아 한 칸 못먹나? 화력이 안된다 화력이 안된다 왜냐면 이 조합을 지속틸이 꾸려가지고 지속 유지력 너무 꾸려서 와 미쳤어 지속 아냐아냐 지금 아나로 바꾸면 안되는게 지속도 빛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꾸면 안되는게 우리팀 조합 다른 조합이 하나도 안밖힌 상태에서 아나로 바꾸면 안돼 팩커들 팩커들 저희 아나 없어서 지관리 좀 생각하면서 해야될거에요 아마 예 아 트레토 디본다 브레워킹 빠졌고 근데 왜 아나가 왼쪽 위에 있어요 지금 아나가 서러프리죠 들어가서 레이드 없는데 오른쪽 2층 뭐 해볼래요? 저 진작은 된거야 아 왜? 라인 라인 오른쪽 2층 올라갔어요 라인 망치 빠졌고 라인 패키 피 다운 나이스 디바 보죠 디바 보죠 서브가 루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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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 루슈가 밀어서 우리 3명 다 맞았어 자폭 루슈가 밀어서 우리 3명 다 맞았어 자폭 루슈가 우리가 바꿔야 할 것 같아 초알 네 저 초월이라서 일단 초월 쓰고 바로 바꿀께요 좌우의 시간 쫄쏘가 안으로 볼게요 왼쪽 위층에 트레 오우 제왔더니 오케오케 겐지 스타일 힐 받고 힐 받고 힐 받고 트레 보좌? 트레 개피 트레 진짜 개피 어 여킹 빠졌고요 트레 여킹 빠졌어요 트레 잡고 들어가면 돼요? 아 우리 윈선 없구나 어 디바님 혼자 들어갔어요 지금 철 쓸게요 디바님 철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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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 엔디살 죽어 우수아 다시 꺼 디바 아 왜 안 떨어져 해 빡 하나로 워컬게요 밑에 아킬게요 디바님 나 앞뒤야 돼 아니 겐지 짜리 해봐요 해볼만 해 이거 해볼만 해 어? 어 나 죽었는데? 진짜 두명이면 해볼만 해요 세명 진짜 세명 세명 잘랐어요 이거 네명 해볼만 해 해봐요 해봐요 밀어봐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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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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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하나 짤 히펙 먹어요 히펙 먹어요 윈서님 먹었습니다 이거는 애들만 했어요 일단 한까랑 먹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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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이거 아 아깝다 이거 와 에임 흔들렸어 아 이거 판단 과감하게 했다 이거 판단 과감하게 했다 이거 아 금방 그거 재우고 잡을 수 있었는데 라인 아 아 에임 갑자기 흔들려 밀려가지고 흔들렸어 지금 한줌 몇씩 잘라볼게요 괜찮아 끌었어요 핸지살 나이스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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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요 오케이 오케이 기발 박이 나는데 라인 망쳤을 거야 라인 외리로 이쪽으로 떠받을 거야 외리로 이쪽으로 떠받을 거야 오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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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망치 빠졌고요 라인 짤 트레펄스 빠졌고요 켄지 짤 켄지 짤 트레펑 트레펑 메카 메카 트레반 트레반 나이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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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 트레짤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았다 좋았다 쟤네 호그 아예 안보는데 거의 호그 거의 안봐요 어 너무 프리하게 있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 라인 미친 거 같아 계속 다시 하려고 쏠궁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하고 못 맞춰 라인 9 쏠궁을 받는데 그냥 버려 아 이번 또 조합 먹힐라나 수비키에 여러 마리 나오면 이 조합이 안 먹혀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한 번 더 해볼까요 겐트 중에 하나가 파라하는 거 어때요? 겐트 중에 하나가 파라? 저 파라 상관없어요 네 막 토르 정크 이런 거 나올 거 같아 오케이 음 그런 거 나오면 좀 살짝 정크는 그래도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정크는 돌진에 약하니까 토르에다가 막 크으 막 그지 같은 거 나오면 극혐이라서 토르메이 나오면 좀 짜증날 거 같은데 많이 토르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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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좀 봐 저기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토르메이면 들어갔다가 윈스턴 머리 뚫릴 텐데 갑시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직 끝날 때까지는 아직 몰라요 네 늘면 거의 이긴 거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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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은 그대로 나와 메인은 그대로 나와 라인 바로 들어가면 돼요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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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자인에서 라인 부즈와 그냥 아마 아마 머리 딸게요 아 라인만 본다 라인만 본다 현대가 아 이거 와 루슈 개피 기회가 잘렸어요 기회가 잘렸어요 그냥 쭉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앞에 있는 거 무시하고 앞에 있는 거 깜짝 아니 아니 라인부터 조지는 게 아니고 안쪽 거점으로 쫙 들어가서 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잘못 싸운 거 같아 라인 짤 어 나이스 그냥 들어와 볼래요 이거 한번 지자 좀 있고 우리가 빨리 갈게요 이거 얘네 힐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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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거점 힐벌룸 힐벌룸 자리야 보좌 자리야 짤 힐벌룸 거점 힐벌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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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보좌 으악 미친 나 좀 꼬만봐 너프 어 피 많은데 뺐다 너프 다시 다시 어 놀래라 아우 놀래라 야 메카 개피 디바 바보야 저거 피 많은데 저거 뺐어 와이스 어 얘네 팔아 자폭 타이밍이라기도 애매했는데 개꿀 디바 피 뽕 받은 상태에서 피까지 많았는데 왜 자폭했지 사실 내가 방송을 끄고 헤드셋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초사이언이 모두 음 그쵸 그쵸 원래 방송 끄고 이제 장비장착하면 이제 점수 한 500점 오르죠 그정도면 초월 97% 아나 정면 라인망치 빠졌구요 라인돌친빠졌고 아나 수면침 빠졌구요 아 쏠저 왼쪽 목표 소울 좀 못나가 하하하하 아나 아나 메이 합류 메이 개피 아 뭐야 이거 이거 계속해봐요 계속해봐요 아이고야 이러면 다시 가야될거 같네요 안됨 다시 가기엔 시간이 안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에이가 와버리네 아이고 아우샷 에이 아우샷 에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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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왼쪽 에 피지컬로 에이 완망해봐요 한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피지컬로? 응 그 원이라도 돼요 메이 하실 분 있어요? 메이 가능은 합니다 이거 느낌 왔는데 방병낚시 느낌 왔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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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방병낚시가 아닙니다 보통 방병낚시라면 라인 혼자 가지만 이건 메이까지 같이 갑니다 메이가 세로벽을 치고 어 라인 돌진을 받고 우린 도망을 갑니다 아 세로벽을 치면 그 후속벽에 못 들어오니까 한 명만 세로벽 메이랑 라인이 같이 있고 요렇게 세로벽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확 해버리고 라인이 요쪽으로 요렇게 끊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아 2층 좋다 2층 좋다 그거 매우 좋은 그 아이디어 아주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아 정말 바로 뚫는 거 아니야? 아냐아냐 바로 들어오면 어 3 2 어 어 어 돌진으로 한 명 잡으면 돼요 파라 파라? 파라는 메이가 파라 자리야 파라는 메이가 따줄게요 상대 메이 있어요 파라가 밀어 상대 메이 있어요 뒷배로 두개야 이거 상대 파라 반티에다 잠깐만 어 파라가 밀었어 아 파라가 밀었어 아 파라가 밀었어 아 우리 호우가 없구나 파라가 2로 밀었어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아 온다 온다 어 가뒀어 어 어 꿀잼 루슈 개피 루슈 개피인데 평타 내 내 죽었네 어 트럭 개피 여캥 여캥 어 어 나이스 루슈 디바 아 우왕 어어 와 아 아 타이어 못 썼다 비벼야 되요 비벼야 돼요 하지만 메이가 있어요 남편이 버텀을 공격합니다 막아야 돼 저 위압류가 더 느릴텐데 아 그 인산불 험하시네 야 무승부각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응 빼야 돼 빼야 돼 아! 메이 공 찾는데 아깝다 가비 가비 답은 오브다 이거 오브 가기 아니 우리 공 많아서 이번 턴은 막을 수 있어요 이번 턴은 무조건 막아요 자리아 메이만 잡으면 좋겠다 마이크 불어 이거 아 내가 타이어 쓸걸 왼쪽에 메이 눈사람 만들고 있어 아 내 타이어 썼으면 내껀데 아 타이어를 안 썼어 판단인지 나 아까 전에 스포그한테 거의 뚜드려 맞더라구요 이거 왼트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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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아 여기를 몰랐겠지 여기서 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끌었어 오케이 이.. 궁 최대한 쓰지 마요 이젠 1분 30초 두 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상대 여기서 한 번 더 짤리면 한 턴이 될 수도 있어 궁 한 번 모아봅시다 정면 가 여기서 틀에 짤리면 스포 성쾌 모드라서 방탄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티반이 좀만 뒤로 떨어질 것 같아 도와라 끌어 아 방탄자 그만 줘라 한 번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무시 끌어 강태공 모드야 거의 뭐 강태공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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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라인님 왼쪽 이번엔 왼쪽 느낌이 왼쪽이야 왼쪽으로 봐봐 왼쪽으로 봐봐 르르르 Vai 우리 정크랭 잔다 일로와 일로와 에이킹 가들어 N-MIN B-G-G-G-G-G-E B-G-G-G-G-G-R G-G-G-G-G-G-G-G-G, A-YBO loses 와우 와우 1분 30초를 혼자 막았어 와 장난 아닌데 와 라인 방병이 너무 좋아서 라인 방병을 잘 찾아서 어? 이거 궁 솔직히 이뻐요 아름다워요 와우 와아 안 돼! 오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니야 음 아 부끄러워 아 부끄라이트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그래도 이러면 멘탈 승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빠이 수고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 microwave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